닥터 스테판 2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한 주만이죠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변함없는 한 주간 인사 이번 주 명절 주간이었는데 사실 명절과는 좀 무관하게 지낸 것 같아요 우리 김 차장을 비롯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번 명절 기간 안에 참 수고를 많이 했죠 이번 주에 남코리아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프랑스 파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원의원도 만나고 프랑스 외교부나 인권위 등도 만났고요 그리고 소르몬 대학에서 증언 강연도 하시고 또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영상 상영이나 증언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수요 집회가 열렸어요 수요일날 교민들이랑 또 여기 현지 외국인들 프랑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분들 50여 명 이상이 참가하셨고요 관광객들까지 치면 거의 10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이오 공전 앞에서 그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요 집회는 통합진보당 파리 분해가 프랑스 코리아 진선협회나 폴렉스 같은 진보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권리연대가 후원을 했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우리 코리아 사람과 외국인들이 함께 일본군 성노예권에 아직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사죄를 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매우 힘있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프랑스 파리 날씨가 원래 좀 변덕스럽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요 집회가 열리는 2시부터 4시까지만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날씨가 맑아졌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참가자들이 전혀 이탈하지 않고 할머님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매우 감동적인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이 있었죠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대학에서 강연하는데 그 대학이 소르본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행사를 주최한 것이 이제 코리아 국제 포럼하고 2011년 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가했던 소르본 대 장살렘 철학과 교수죠 그 자리를 함께 배석하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실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코리아 국제 포럼과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폴렉스 같은 진보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역시 한 50명 가까운 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 상영과 또 정대엽 윤미향 대표의 설명회가 있었어요 상당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참가자들이 매우 집중하면서 감동적으로 그 시간을 함께 했고요 그때의 발언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집회나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이어졌던 캠페인 거리 서명전에서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목요일의 경우에는 정신없는 일본 우익 3명이 일본군 성례가 아니라 매춘부였다는 헛소리를 망언 망동을 부리는 바람에 지금의 정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히려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고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이 파리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코리아 국제 포럼과 국제 엠네스티의 도움으로 상원의원, 외교부의 담당자, 국가인권위의 담당자 또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과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간담회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진보정당 방문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일본군 성로에 대한 일본의 사제배성 없는 사실을 규탄하는 그런 힘있는 결의들이라든지 실천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파리 분해를 비롯해서 코리아 국제 포럼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자의 증언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프랑스는 2차 대전의 피해 국가죠 일본과 동맹했던 독일에 점령당했던 그래서 프랑스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프랑스는 매우 실리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 대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지만 프랑스에 돈을 가지고 굉장한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정대엽의 방문은 처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엄청난 돈과 로비로 만들어놨던 그 거짓 허상들을 할머니와 정대엽이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도 많은 참여가 있었고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한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정대엽 윤미영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리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콩고, 로안다, 과거의 보스니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중동에서 여러 나라에서 야수적인 전쟁 성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성로의 문제는 코리아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전쟁 성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궁극주의 부활을 타고 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인기가 말해주고요 그 인기와 최근 참여선거의 성과에 힘입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궁극주의 부활의 결정타죠 아베 총리가 유엔인권위에서 발언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날 폭우 속에 수요집회를 열면서 아베 총리의 망원 수준의 발언을 바로 김복동 할머니가 깨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대국 일본의 그 돈의 힘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코리아와 세계의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맞서서 그 본질을 밝히고 우리 동포와 세계의 인류를 일깨우는 그런 아주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투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일본군 성노예권을 통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과거와 같은 그 참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복동 할머니를 부탁한 정대엽의 급발이 방문 투쟁은 일본의 궁극주의 부활 직동을 견제하고 극동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그런 의의도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께서 아베 총리가 망원 수준의 발언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하고 이틀 연속 걸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우연의 일체인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지난 닥터세판에서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또다시 재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리스크가 큰 발언이죠 확인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이 특수무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특수위원 잠수함이나 특수위원 비행체를 말하는 거죠 기후무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돌풍이 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진이나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사건 정말 불행한 사건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인데 만일에 그것이 북이 특수무기를 통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진 최근에 아베 총리의 발언 일본의 궁극주의 부활의 가속화 그리고 최근에 긴장되는 극동의 정세를 볼 때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북의 경고라고 한다면 일본 궁극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심중히 새겨야 할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88세 할머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데 일본 정부에서 빠르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인정하고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정책으로 유명한 서독의 빌브란트 총리가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한 것 지금도 독일은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지금 철면피하고 야만적인 그런 부정행위 발뺌 행위는 그리고 그래서 더욱 일본의 구구들을 선동해서 일본군 성노예를 매춘부였다 합법적인 행위였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군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한 거다 때로는 장군보다도 수입이 더 많았다 이따위 정말 가당차는 명백히 각종 증거로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시민들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다 그렇게 격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과 백년숙적인 북코리아가 만일에 특수무기를 가지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건을 위장된 제한핵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벌렸다면 그 경고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절대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제한핵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일본에 우리 동포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선량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공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정권을 틀어잡고 공국주의화를 재촉할 때는 그럴 때는 극동적인 세계적인 정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 따라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전환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본 시민들의 평화애호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일본의 공국주의 부활책동을 막아내고 평화원법 개정 움직임을 봉쇄하는 그런 평화투쟁이 겉세기에 벌려져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고 남북 간의 연일 날카로운 성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세진단을 해주시죠 또다시 전쟁이냐 평화냐에 두 갈래길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의거에서 전략적으로 정세의 긴장과 격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에 남이 말려든 형국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그 자체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북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카드였다는 거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 개성공단 정성화를 기다리고 추석이 지난 후에 그 전에 9.18 베이칭 국제회의까지 끝난 후에 다시 말해서 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세를 충분히 한 후에 21일부터 정격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킨 겁니다 미국의 전쟁이냐 평화냐 남측의 통일대화냐 분열대결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연말까지 스스로 세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라는 목표가 있죠 올초 1월 1일 신년사 그리고 2월 12일 정치국 결정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거창한 변혁의 목표를 극동과 중동에서 이루고자 하는 북이죠 그 북이 고강도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형세입니다 특히 남해 박근혜 정권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족 상봉의 연기의 배경이랄까 북의 조평통 등의 성명을 분석 바랍니다 이상가족 상봉 연기 보수 언론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9월 21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2항의 반공화국 전쟁 책동이라든지 3항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 통일의 국인사 탄압 책동 이러한 남측의 책동을 결코 좌시화하지 않겠다라는 미래형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노린 그것의 한정한 상봉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9.18 베이징 국제회의에서 북의 김계관 제1부상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용호 부상이 6자회담에서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미 정부가 부정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에 대한 북의 대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 정부의 반응은 예상된 거고요 북미 간의 투트랙 공개와 비공개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크게 봐야 합니다 눈앞에 바로 거부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며칠 뒤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조급하고 즉자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이 올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 창조와 관련해서 마식령 스키장 세포등판 개척이 대표적인데요 기타 조국기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비롯한 각종 기념관이라든지 과학자들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또 아동병원이라든지 이런 건축물과 또 해당화관을 비롯한 식당 또 각종 치유관 또 예술관들 그리고 놀이장 이런 경제 건설은 박상건 평화자동차 사장의 말대로 지난 1년간의 변화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 자체가 10년에 걸릴 걸 1년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세포등판 개척은 5만여 정보를 1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 신년사를 발표할 때는 세포등판이 바로 올해의 상징적인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6월 달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대표적인 속도전의 모범사례로 삼으면서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형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10년에 걸릴 걸 1년 만에 하고 또 지난 10년의 북의 변화보다 지난 1년의 북의 변화가 더 크다고 하는 이 자체가 거창한 창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거창한 창조의 시작 거창한 전환의 계기라고 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거창한 변역이죠 이 거창한 창조에 걸맞는 거창한 변역이 연말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극동과 중동에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요 북미관계, 북일관계, 북남 또는 남북관계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회담이나 시리아전이나 아프간전의 중동이나 오히려 최근에 악화된 측면이 있어요 미국 정책은 변한 게 없고 일본은 안 움직이고 남은 내라는 뭐 사건이다 최동욱 총장권이다 삼자의담이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고 유신 독재의 부활이죠 중동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회담이 답보하는 조건에서 시리아 정부를 미국이 공습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군사적인 공세뿐이다라는 판단을 부기한 것 같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명한다 1.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종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 지금처럼 남조선 보수폐당이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한 초보적인 인도주의 문제도 올바로 해결될 수 없으며 대결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괴례들이 우리를 모략 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 2. 남조선 괴례들이 날로 가정되는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대화와 전쟁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대화 있는 대결을 떠들던 과거 독재시대의 악순이 오늘에 와서도 동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우리는 괴례 호전광들의 사소한 도발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3.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동일의 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랄한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동일의 국인사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소동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의식에 집중적인 발로로서 괴례보수 폐당의 대결적 본색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동족과 화의하고 동족끼리 탄압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보수 폐당의 파시족 발상은 결국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신법 외에 다름이 아니다 조성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남조선 보수 폐당에게 있다 우리는 북남단계 발전과 평화본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주어도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검후의 사태를 예리하게 조시할 것이다 조체 100위 2013년 9월 21일 평양 조평통의 2항 3항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 남조선 괴례들의 날로 가중되는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미래형이라고 했죠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 전쟁 도발 책동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군사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괴례 호전광들의 사소한 도발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소한 도발 기도들은 늘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언제든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해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미래형이죠 여기서 모략책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조평통 소개국에서 강조한 것인데요 북에 퍼스트 레이디를 걸고 들었어요 탈북한 인사가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남의 보수 언론들이 실었죠 아사히 신문은 좀 그래도 개혁적이고 인정을 받는 신문인데 이번에 아주 실망스러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는 3K 신문이 실었어요 우리의 조선일보 같은 역할이죠 아사히 신문은 한겨레 신문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진안호에서 현송월 가수권을 얘기했었죠 그 건에 이어서 두 번째 모략권입니다 그리고 통일해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 소동은 법민년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른바 소풍 조작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의 표현을 보면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랄한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해국 인사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소동은 마녀사냥 신메카시즘을 말하는 거죠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의식에 집중적인 반로로서 괴례보수 폐당의 대결적 본색을 만찬하에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동족과 화해하고 동족끼리 단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보수 폐당의 파쇄적 발상은 결국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신보의 다름이 아니다 다시 정리하면 반공화국 전쟁책동, 반공화국 모략책동, 통일해국 인사 탄압책동 이 세 가지 책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먼저 전쟁이 전면에 나오고요 그 뒤에 모략과 탄압이 나온 거 전쟁이 일단 기본인 거죠 어느 것이나 다 북이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전쟁은 최근 8월 을지 연습에 이어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제4세대 전쟁 발언 차세대 전투기 구입과 관련된 논란 등 다 북이 울고 싶은데 뺨을 치는 격입니다 모략이나 탄압은 더욱더 모략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혈월 가수 현송을 건에 이어서 9월 북에 퍼스트 레이디를 걸었는데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모략이고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간 거죠 현송을 건이 북의 미 킹 특사 방북을 취소한 데 대한 유대자본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조선일보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과 르몽두가 전제했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언론들이 초보적인 팩트 확인까지 무시하면서 기사화한 것인데요 그 자체도 놀랍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사히 신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북의 퍼스트 레이드를 직접 겨냥한 모략권을 벌이니까 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바로 조평통 소규국 성명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치고 나온 겁니다 탄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미 조평통 성명으로 바로 범민년 아로 소풍 이렇게 이어지는 공안 탄압 드라이브에 맞서가지고 낸 적이 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최총장 사임권까지 연북단체를 종북단체로 모는데 북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북은 대의와 의리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고요 연북단체들이 다 작살나면 누가 통일운동에 나서겠어요? 그래서 3개 항 중에서 1항은 과거형이지만 2, 3항은 미래형이라는 거 앞으로 더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죠 참고로 1항을 보면 북남 사이에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대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 지금처럼 남조선 보수 폐당이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한 초보적인 인도주의 문제도 올바로 해결될 수 없으며 대결의 악순안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괴례들이 우리를 모략 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계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것은 좀 추상적인데 남이 북을 대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계를 위한 회담도 모두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죠 취소한다가 아니라 연기한다는 부분에서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조성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 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남조선 보수 폐당에게 있다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대결 정책을 바로 겨냥한 내용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대화 정책을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대결 정책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남북관계는 대화가 아니고 대결, 평화가 아니고 전쟁, 통일이 아니고 분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평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의 입장은 단순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조치라든지 또 9.18 국제회의에서 북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맞대응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인데요 북에서 최고 존엄을 걸고 드는 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요 북에서 말하는 최고 존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군사적 공세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북에서 중요시하는 문제인지 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을 좀이라도 알게 되면 북은 곧 최고 존엄이에요 최고 존엄은 곧 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북의 최고 존엄이자 곧 공화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화국 찬 건 65도를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또 노래도 나왔어요 조국 찬가 사회주의 조국 찬가 그만큼 그 공화국에 대한 자부심 조국에 대한 자부심 최고 리더에 대한 자부심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727 열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이른바 북에서 표현하는 불폐의 군력과 일심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자본과 특히 남해 박근혜 정권이 최고 존엄을 히스테리칼하게 걸고 든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만 일본군 성노회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전에 조선의 마지막 왕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생간, 시간, 융간을 당하면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의 황태자비가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프랑스의 여성들이 20만이 성노회로 끌려갔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본이고요 그 일본을 능가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유대자본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고 존엄을 걸고 있는 모독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북의 최고 가수가 음란 비디오를 찍었는데 전 애인이라 처형했다 북의 퍼스트레이디가 은하수 관연학단, 왕지성 경호학단하고 같이 음란 비디오를 예전에 찍었는데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관련자 한 10여 명을 처형했다 이 부패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너무도 무지한 그리고 북이 가장 신성시하는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한 이런 모략직동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제일비서가 그 퍼스트레이디와 함께 여러 행사장에 나서고 그 좋은 이미지를 코리아 사람은 물론 서방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뭔가 공작이 필요한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건 준비된 거다 그리고 늘상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세가 일촉즉발 북이 극동과 중동에서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딱 들어맞는 명분을 준 거죠 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최고 존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곧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것인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항일 유격대원들이 썼던 구호나무라든지 그리고 특히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상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지 이런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지금 최고 존엄을 모아둑했으니 이것은 불에다가 기름 아니 폭탄을 던지는 격이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혹시 클로즈 트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까지 수단으로 삼으면서 클로즈 트랙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최고 존엄과 관련해서는 북의 군대와 인민들 사이에서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야만적인 모독을 포함하는 클로즈 트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자본이나 박근혜 정권이 히스테리칼하게 즉자적으로 북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한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8월 현송월권에 대해서 침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간 건데 제대로 걸려든 거죠 좀 이따 설명도 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이 북에 걸려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은 유인 매복전의 명수죠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아주 기본입니다 이에 비해 남은 매우 아마추어적이죠 박 대통령 자신이 그렇고 통일부가 아주 무능합니다 정보원도 댓글이나 조직사건 조작이나 할 줄 알지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보원도 처음 봤어요 올해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이 이상가족 상봉 자체를 제안한 게 문제입니다 추석이고 또 인기가 있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금강산 관광재계는 확약을 안 하고 질질 끈 거 그만큼 북에 명분을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상가족 상봉 장소 가지고 남이 시비를 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에 속도 모르고 자꾸 자극하고 빌미거리를 만드는 거 북이 금강산 관광재계의 신리를 중시하니까 남의 요구대로 따라올 거라 본 거죠 그러나 북은 이상가족 상봉 연기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9.16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후에 9.18 베이징 국제회의 발언까지 해서 추석 전에 통일과 평화의 공세를 최대한 취하고 그리고 난 뒤 남에서 이상가족들의 상봉 정서가 절정에 이른 추석 직후에 급습한 거죠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남의 통일부 대변인이 단호히 대처하겠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반인륜적 범죄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거 다 북이 예상하고 기다린 겁니다 덕분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조평통 서귀국 보도가 나왔고요 남이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치고 나왔죠 오늘입니다 이상가족 상봉 연기에서 북의 기본 명분은 남의 반공화국 대결 입장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각종 시비질이라든지 특히 전쟁책동, 모략책동, 탄압책동 그런 근거와 논리로 보면 남이 북과 대결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백전 백패죠 남이 이상가족 상봉을 원하고 북이 카드로 이용한 듯 보이지만 남의 보수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남이야말로 이 건으로 박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G20의 이른바 성과를 딛고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추석 전에 최총장 사임권과 3자 회담의 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60% 이하로 떨어졌죠 10%가 갑자기 추락한 겁니다 순수하게 이상가족 상봉을 하려 했다면 무엇보다도 대결정책, 전쟁, 모략, 탄압책동을 안 해야 했죠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이행하면 아예 일상적으로 북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상가족들이 이렇게 잠깐 추석 때나 보는 게 아니라 늘상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심지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북을 최대한 자극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은 다 해놓고 금강산 관광 재개권까지도 카드로 삼아 질질 끌면서 이상가족 상봉이 원만이 될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죠 참고로 이번 일을 보면서 북은 박 대통령 스타일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심리 분석이죠 한마디로 통통 튀는 거죠 원칙과 신뢰 어쩌고 하면서 북의 강경 발언하고 작은 걸로 시비 걸면서 뭔가 보수 세력 국민들에게 마치 북을 다루는 듯한 언론 플레이에 주력하는 거 지금처럼 통일부 대변인 성명 정확하게 북은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대응들이 준비돼서 바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 원하는 긴장 드라이브에 맞는 맞대응을 남이 딱딱 해주고 있는 거죠 북이 원하는 대로 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남이 그런 맞대응을 안 하자니 보수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을 테고 지지율도 떨어질 테고 그렇다고 북이 원하는 대로 가자니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완전히 딜레머에 있다 진퇴양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 최고 전움을 모독한 건데요 8월 현송을 꺼내서 그 뭐 음란비디오, 처형, 전해인 우리가 이미 19회 방송에서 했죠 그 38분여절 논의까지 따서 실었는데 북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였어요 역시 유인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남이 재미를 봤다고 해서 이상가족 상봉 연기 나오자마자 탈북자가 아사이와 인터뷰하면서 소스를 주는 형식으로 아사이 기산하고 그걸 남의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 대사특필하고 문제는 이번에 아예 퍼스트 레이드를 걸었는데 은하수 관연학단, 왕재산 경험학단이 해산되고 10여 명이 음란비디오 때문에 처형되고 이렇게 퍼스트 레이드를 걸어서 북의 최고 전움을 히스테리칼하게 도발적으로 모략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자본가의 클로즈 트럭이 아닙니다 북은 최고 전원 모략을 걸고 두는 클로즈 트랙은 상상조차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자본 중 전쟁을 바라는 세력이 틀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도 가능하고요 남의 수구 세력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수한 거죠 경적필패라고 이렇게 경거망동하다가 호되게 당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북의 군대와 인민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공분을 제때 제대로 공급한 사례입니다 만약 북이 현송월권을 두고 보면서 다음에 뭔가 더 나올 것을 봤다면 제대로 걸려든 거죠 참고로 이러다가 현송월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은하수 관연악단이나 왕재산 경막단이 공연을 한다면 절대 해산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그만큼 격분하는 거고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클로즈 트랙은 삼지 않는다 이것은 클로즈 트랙과 벗어나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나 북이 원하는 초강도의 군사적 긴장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너무나 적절한 계기가 되는 거죠 동력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북에서도 정말 많이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북이 남의 박근혜 정권을 비난해도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고요 사실 친일 장교 출신이 미국의 배후 조정하에 군사 쿠데타를 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유신 파시즘을 했던 그 시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도 북은 우리가 잘 쓰고 남에서 이미 유행어가 된 규체라는 발언도 차도 거의 안 했어요 그만큼 남의 박근혜 정권과의 민족 공조로 손잡을 가능성 일말의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고 상대를 비난하더라도 기본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란비대어 처형 이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선치는 잘못한 거고 이미 역사의 심판이 끝난 거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지금 남측에서 벌리고 있는 그 반북 대결 정책 전쟁책동, 모략책동, 탄압책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와 사실의 근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란비대어니 처형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전쟁 명분 전쟁 결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이산가족 상봉은 연기가 됐는데 그 개성공단은 가동률을 더 높인다고 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에 또 북에 이번에 고단수가 숨어 있는데 북은 상반기에 개성공단 폐쇄했다가 6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정상화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라는 카드도 성립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도 이번에 되나 보다 기대 수준이 높았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실망하면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박 정권의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고 무엇보다도 남해 박근혜 정권의 반북 대결 정책이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또 언제든지 북이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남이 그렇다고 지금 개성공단 폐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더 고립되기 때문에 절대 못하죠 북은 만약에 코리아 반도의 상반기와 같은 전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에서 올라간 개성공단의 기업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폐쇄되게 되면 개성공단 다시는 정상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은 이상가족 상봉 연기라는 카드를 염두에 두면서 9월 16일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를 완전히 맞췄어요 추석 전에 완전히 맞춘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한 건 남이라는 거예요 북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네 8월 때 그렇죠 아니에요 7월부터 그래서 합의된 건 8월이죠 7월 초에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했을 때 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켰거든요 그때 남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거부하게 되니까 이상가족 상봉 문제가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8월 달에 개성공단 관련 7차 회담 8월 14일이죠 그때 합의되면서 그 이후에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이 전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16일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9월 25일부터 이상가족 상봉이 이번에 된다 이렇게 들떠다가 급습을 당한 거죠 정확하게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이상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키고 개성공단과 이상가족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 그 남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개성공단 정상화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하겠다 이렇게 연계시킨 건 남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확약은 주지 않았거든요 이상가족이라는 열매만 따먹고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유리한 의의를 가지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카드로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상가족 상봉 연기로 호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남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켰다면 북은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가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유대 미제국주의 박근혜 정권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로 간다면 이상가족 상봉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강산 관광 재개나 특히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을 하는 걸 보면 어렵죠 그래서 북이 이번에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나온 거거든요 전쟁으로 간다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통일대전 제한핵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서 북이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퍼스트레이디 건 얘기 추가하셨었는데 지난 8월 달에 현성월건도 출처들이 쭉 추적해보면 조선일보로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8월 달에 단독으로 해서 현성월건 기사를 썼었는데 그 기사와 이번에 아사이에서 났던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출처가 중국에 있는 대북통이라고 하고 아사이 같은 경우는 탈북한 북한 간부라고 이것만 바뀌었지 실제 내용은 바뀐 것이 없어서 조선일보가 또 하나의 소설을 쓰지 않았나 최근에 최총장 혼외하들 건도 그렇고 이번 퍼스트레이디 건도 그렇고 누군가 소설을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선일보가 한 모략이라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 정보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보원은 이런 모략을 하는 정보원 자체적으로는 심리전이라고 하겠죠 정보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심리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략이 업이에요 그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하고 짝짝꿍이 돼서 조선일보 이름으로 나가고 이번에 퍼스트레이디 거는 워낙 심각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 상케이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아사이를 이용한 게 수안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나 방금 우리 정실장이 예리하게 지적했지만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창의적이지 못한 정보원의 대북심리모략부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은 조선일보 통해서 한 번은 아사이 통해서 한 거예요 사실 아주 오래되고 상투적인 모략수법이에요 한두 번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참신하게 갔어야 돼 아사이 신문을 통하는 정도 가지고는 참신성이 떨어져 아사이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아사이가 상케이신 수준으로 떨어진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향후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북은 거창한 창조에 걸맞는 거창한 변혁을 연말까지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공세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코리아 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북의 최고 리더가 최고 세력관이 서해 3개의 섬을 당일에 다 시찰한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전쟁은 이 NL 북방 한 개선 내 백령도 연평도 등 5개 섬을 북이 단숨에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가는 남이 대응하면 확전이 돼서 북에 20만 특수부대가 투입되고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통일대전 3단계 시나리오로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래서 대응을 못하면 무능한 정권 물러나야 되죠 김관진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직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재준이 대화록을 공개하며 NLL 논쟁을 일으킨 건 최악의 실책이고요 역시 북이 서해 오도를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북은 이렇게 남북 최고위급이 평화적으로 서해 교전을 방지하고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안 같은 것을 만든 것을 실질적인 NLL 폭이니 뭐니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악용하고 올해 정보원과 박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또 악용하고 그걸 보고 아마 북이 이제는 더 이상 NLL 논쟁 없도록 점령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더욱 굳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서남전선사령부 성명이 나왔고요 여차하면 점령하겠다 그리고 최근 북의 최고사령관의 세계섬 시찰 보기에 이미 이 세계섬 시찰 때부터 하반기 강공 드라이브를 걸 명분으로 이상가족 상봉 연기와 그에 맞대응할 남당국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추석 훨씬 이전부터 계속 김간진 국방장관 치고 민족 공조 강조하는 글들이 노동신문에 연속으로 실린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북은 가능하고 준비된 군사적 공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성명전 심리전을 최대한 전개할 겁니다 그러다가 영 안되겠다 충분히 명분이 축적됐다 판단되면 사회 오도를 바로 점령하고 그걸로 박 정권의 결정타를 안길 걸로 보입니다 이건 박 정권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미 3300조 재정폭탄이라는 기름탱크에 폭탄이 던져지는 격입니다 주가 외한 곤두박질치고 자칫 체제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남북대결 정책을 가진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수국골통 반북대결 정권으로는 안 되겠다고 아마 외국 자본, 국내 재벌, 심지어 수구 세력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리아전, 통일대전은 모든 걸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대전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대자본을 겨냥한 제한핵전으로 시작되는 핵전 3단계가 함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올라간 슈퍼 EMP 포브스 즉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가 지금도 4개씩이나 지상 500km 최적의 높이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이 LA 앞바다에서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2010년 11월 초입니다 그 이듬해 1월에는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군사위성 격추가 있었고요 올해 최근 8월 26일에는 델타 4 헤비 정찰위성도 격추됐지요 북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여차하면 통일대전 제한핵전 벌이겠다 알아서 알아 따라서 앞으로 북은 이러한 위협적인 공제들 가령 서해 세계선 시찰, 요격미사일, 자행고사 미사일 발사연습, 무인전투함 시연 등 펼칠 수 있겠지만 반복보다 비반복을 선호하며 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시도하는 스타일답게 예상 외의 군사적 공세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핵시험이나 위성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위성을 발사해도 은하구호가 발사된다든지 EMP 초전자기파를 이용한 요격이나 상대 교란 등을 시험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담하게 반북 모략 거점을 싱크홀이라든지 초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날려버린다든지 하는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인데요 겨울은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전쟁 때 유리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대표적이고요 코리아전에서도 이른바 일사후퇴가 그것인데요 북은 강이 얼고 미군이 추호하는 겨울을 전쟁하기에 좋은 계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대중투쟁에는 불리한 계절이지만 어차피 현대전은 남의 대중투쟁 역량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아루오 내란 모 사건 철저히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내란 모 즉 쿠데타에 대한 어마어마한 생각이 깨지고 그냥 저렇게 경기 동부 세력 정도면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정보원 수고 언론이 떠들듯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면역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북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주면서도 남의 운동권이나 반정부 세력에게는 일종의 방향을 알려주면서 국민 대다수는 둔감하게 만드는 기막힌 학습 효과를 시킨 거죠 아마 북의 총참모부의 똑똑한 참모들은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하여튼 남 당국은 북의 장단에 춤추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짓이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 11월 초 전태일 분신기념일 지음한 노동자대회를 절정으로 하는 강공과 투쟁의 드라이브가 걸릴 거고요 이미 상반기 북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그냥 개성공단만 정상화됐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북의 인질 비슷한 존재로서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격화 드라이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10월경에는 말 그대로 일적축발의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북과 유대자본이 합의한 클로즈 트랙대로 중동과 극동, 중동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회담 성과와 극동에서도 북미, 북일, 북남, 남북 관계에서 성과가 북 표현대로 거창한 변혁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변혁이라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데요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서 4.19 혁명, 5.16 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북은 그냥 4.19 봉기, 5.16 쿠데타 이렇게 부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민족해방혁명, 또 사회주의 혁명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보정권이 수립된다든지 적어도 미군이 나간다든지 그의 준하는 전쟁이나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적어도 그의 준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군사적 대결 국면이 평화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은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뭔가 일으키려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상반기 가장 위험했던 3월 말, 4월 초 그 시절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북은 상반기에 리허설을 통한 최종 점검과 7.7과 9.9를 통한 군력 1심 단계로 최고적으로 강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가장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4세대 전쟁 얘기를 했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흔하게 5세대 전쟁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4세대 전쟁은 뭔가? 5세대 전쟁은 소위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4세대 전쟁은 사이버전과 후방 교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은 핵전이고 진짜 사이버전인데 그 후방 교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4세대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지 김관진 장관의 요점은 그거죠 이른바 내라는 조작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여론을 어떻게든지 좀 남북관계 긴장이나 김 장관의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후방 교란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후방에서 교란하면 나름대로 위협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맨주목으로 되겠어요 장교 병사 한 명 없고 총 환자로 폭탄한 게 발견된 게 없잖아요 지난 회에도 강조했습니다만 5.11 이른바 내란음모 모임 이후 한 번도 후속 모임이 없어요 무슨 음모모임이 이래요 그렇죠 내란이라는 게 쿠데타거든요 차베스가 좌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1만 명의 군인이 동원됐어요 그래도 실패했죠 그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보다 남코리아의 미군이라든지 남코리아 군대의 위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남코리아에서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 벌어질 때 역시 군인들이 동원됐어요 경기 동부 세력이 좌이 쿠데타를 벌이려고 한다 북을 믿고 그런데 박정희 군사 쿠데타도 미국을 믿고 벌인 거 아닙니까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동원됐어요 탱거까지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장관이 제4세대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라고 하는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겁니다 그 뭐 파출소 정도 쳐서 가능하지도 않은 KT 해와동치국 공격이라든지 그렇게 해도 인터넷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오히려 진보 세계에 유리한 매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택의 유류 탱크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사실상 존재하다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뭐 탱크 어떻게 돼도 천지가 주유소인데 그래서 이것은 술자리 대화 수준 뭐 어떤 식의 모임이든 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후속 모임도 실행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 장관의 그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입장이 이번 9.218 베이칭 국제회의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죠 지금 국제 국내의 보수 언론들조차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과 입장이 똑같다 이거죠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 개최 네 아주 선명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 푸틴 대통령에게 강조한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요 9월 19일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진 그날에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캐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강조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특히 북의 7.27 열병식의 부주석을 파견하는 등 그 행사를 경험하면서 북미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승패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쓴 것 같아요 북이 이긴다는 거죠 물론 7.27 직전에 유대자본이 추동해서 평양에서 이루어진 북미중 3자회담 러시아 유럽이 배석한 일본은 특사를 보내고 남은 밀사를 보내고 했다고 하는 아직 첩보 수준의 말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그간 외교적으로 시소를 타면서 중간자적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판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현 상황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북의 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민족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추리인데요 따라서 이젠 미국이 사용할 국제적인 지렛대도 없어진 상황이다 미국이 철저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는 건 통일대전과 제한핵전 제한핵전과 통일대전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은 최대한 빠르게 그 명분을 만들며 군사적 공세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러시아까지도 시리아전에 개입하는 모양이라든지 최근 푸틴 대통령이 군수산업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군사무기를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이라든지 모두 다 극동정제는 북에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9.18 베이징 방간반민회의를 보면서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중에 있었다고 하는 비공개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 있었던 9.18 방간반민회의는 일종의 오픈트랙이 아닌가 모양새는 중국이 육자와 당국자들을 소집하는 모양이지만 실제 참가했던 북과 미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아닌가 나머지 일본과 남과 러시아는 약간 들러리 역할 미 상태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반간반민이라고 했는데 북에서는 관이 나오고 미국 측에서는 민이 나온 거죠 과거 관이었거나 현재도 관의 띵크탱크나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죠 주로 육자회담에 동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간반민이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조직한 것은 참신하죠 오바마의 정치적 입장, 이 육자회담과 관련된 견해를 감안한 세련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측자적으로 기존의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 사람들이 귀국해서 설득하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장렌구이라고 중국 공산당 간부학교의 교수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북은 비핵화에 관심 없다, 군축에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장렌구이는 그렇게 관점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잘 드러내 보인 거죠 그 크리스토퍼 힐이 지금은 민이죠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의 상황과 지금이 판약이 다른 거죠 8년이나 지났고 그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주로 미국이 지키지 않았어요 북에만 비핵화를 강요하고 자기들이 할 것은 지키지 않았으니 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9.19 공동성이 어떻게 이행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고 육자회담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똑같은 레파토리, 북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수록 미국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죠 벌써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다만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이란의 대통령이 이란은 핵을 가지지 않았고 핵무기와 대량사성 무기를 보호할 의사가 없다라든지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평화적인 제수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 대통령을 프랑스 대통령이 곧 만나고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곧 만나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촉구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는 코리아 반대 비핵화가 아니라 북만의 비핵화죠 그것은 그냥 강도적인 발상인 거예요 협상이 아니에요 상대가 굴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의 전제 조건 없는 모든 것을 다 논의하는 육자회담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거죠 그렇게 평화적인 공세를 한껏 취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공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을 다름 아닌 남이 줬다 그런 명분을 국방장관이 주고 정보원장이 주고 조선일보가 주고 박근혜 정권이 줬다 이겁니다 그럼 남의 통일진보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은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강조합니다마는 전쟁 상황에선 남의 진보와 민주세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켜볼 뿐이지요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만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은 최대한 벌려야 하는 거죠 상반기인 주로 통일진보세력이 벌렸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아로내라는 조작사건으로 해서 그 맞대응 때문에 여력이 없어 정말 안타까운데요 또 평화운동을 좀 벌리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이른바 소풍조작사건으로 힘겨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화운동을 벌리는 동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나서고 있고요 상반기 평화운동을 주도했던 반전평화국민현동이 있습니다 그 연대체를 중심으로 시급히 평화운동을 최대한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신망 높은 원로들과 평화단체들의 반전평화 성명이 가능한 것 발표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이 더 세게 타올라야 합니다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를 규탄하면서 이제는 박근혜가 책임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동시에 코리아 반도의 전쟁이 먹구름을 불러오는 박 정권의 반북 대결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무조건 대통령 방북을 비롯한 과감한 결단으로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야시킬 기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폭탄이 진보 머리를 피해서 보수 머리에만 떨어지지도 않고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고 엄청난 재산이 파괴되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코리아전에서의 전쟁은 핵전을 비롯한 첨단전과 재래전이 결합된 미중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핵전과 통일대전, 통일대전과 제한핵전이 함께 벌어지는 전쟁이죠 남측에서 대중투쟁과 지난 대선을 잘했으면 코리아 정세가 지금처럼 전쟁으로 격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북 대결 박건의 정권이 아니라 연북 대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면 말입니다 지금쯤 14선언이 이행되면서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개성공단 중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금강산 관광 제기는 진작됐을 것이고 이산가족도 벌써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박 정권의 존재야말로 코리아 반도의 재앙 중에 재앙이다 전쟁을 안는 근원이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정보원장, 김간진 국방장과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의 화신들이다 제1가신들이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고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통일진보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은 지금 최고도로 각성되고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호위무사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팟빵에 코리아포커스 게시판에 진보돼지라는 분이 민중의 호위무사 닥터 스테판이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아 그래요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프랑스 원정투쟁으로 온 정대협이 프랑스 외교부를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일본 정부, 일본 대사관이 프랑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로비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일본군 성로의권을 비롯해서 그런데 남측의 대사관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탈북자 얘기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코리아 정부 또 대사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 대사관인가 민족과 민중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추정하는 것이냐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늘상 부딪히는 문제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환상을 갖고 있어요 박 정권의 지지율 60% 이것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언제든지 쉬 꺼질 수 있는 거품입니다마는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청산하면서 첫 회의 80%까지 치솟았다고 했죠 마지막 회의 한보빈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에 들어가면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첫 회에 그럴 것 같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야할지 모르는 만약에 하야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권의 하야든 체제의 변화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코리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약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무릇 최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도 참고 또 참았는데 또 상반기에도 참고 저는 그것을 초인간적이라고 봅니다 한계까지 참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참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또 참아야 되는 물론 한계 한계 한계를 넘긴다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진보세력이든 민주개혁세력이든 민족과 민중을 위한 호위무사들이 돼서 호위세력들이 돼서 전쟁을 맞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흐름을 강하게 추동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남측에서 대중투쟁과 대선투쟁을 잘했으면 오늘과 같은 전쟁정세를 막을 수 있었던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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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